믿음, 신뢰, 정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몬스타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요즘 중고 카라반 구하기가 힘든 시즌이지만 8호 매물 구해왔습니다. 카라반 유저들의 로망, 비앙코, 셀렉션, 오이로, 펜트인데요. 왜 카라반 유저들의 로망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카라반 유저들의 로망, 펜트 알아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4m 은행이 있고요. 외부 LED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입구에 방충망 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벌레 걱정 없이 환기시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이 주방 공간이고요. 좌측이 쇼파 공간. 쇼파 공간 맞은편 쪽으로 해서 우측이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들어서서 우측이 신발장인데 문 열면 추가로 수납 가능하니까 4인기 중 넉넉할 듯 보이고요. 신발장 위쪽으로 TV와 상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 수납함이 또 하나 더 있고요. 주방 공간은 하부 수납장 크기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냄비 그릇 보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듯 합니다. 3구 가스렌지 개수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물을 틀고 끄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쇼파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3면이 창이 있고요. 루프 창도 있어서 개방감과 체강 멋집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쇼파로 사용하시다가 침실로도 변경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침실 공간 상부 수납장 상태 정말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카라반의 로망이 왜 펜트 펜트 하는지 알았습니다. 가구와 마감 등 전체적으로 단단하구나. 아 이게 진짜 야무시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마 커튼도 설치되어 있지만 감성적인 분위기 연출할 수 있게 시슬루 같은 커튼도 모든 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입구 우측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TV 상부 수납장 신발장 있는 모습입니다. 신발장 맞은편 쪽으로 해서 냉장고가 길쭉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깐요. 반찬 많이 넣어 다니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옆 하단부에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히터 위쪽으로는 옷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옷장 사이즈도 실제로 보시면 엄청 큽니다. 천장에 맥스팬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이 녀석은 화장실 내부에도 상부 수납장이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샤워 커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와 우드의 깔끔한 조화가 돋보입니다. 침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공간 하단부에 보시면 온수 조절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에도 창이 마주보고 두 개가 있고 루프 창도 있어서 주무실 때 밤하늘에 별을 누워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파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물은 상부 수납장 안에 가죽용 에어컨이 숨어 있습니다. 좌측을 열어보면 캐리어 에어컨이 이렇게 가죽용에서 쓰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11자형 패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주인분이 확장을 시켜놓은 모습이고요. 확장형 공간을 빼면 호텔 스위트룸이라 그럽니까? 침대가 이렇게 각자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멋지죠? 침대 구조는 우측 영상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서 이 차량의 옵션, 장점, 스펙,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구조 잘 보셨습니까? 카라반 유저의 로망, 8호 매물, 펜트 장점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굉장히 단단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치자면 야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구라든지 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해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번째 침실 공간에 침대가 두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11자 베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데 가보시면 침대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독립된 공간에서 지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고객님께서 하부 점검을 다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하부 라이닝이라든지 드럼 총소까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용을 조금 아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장점을 다 포함한 이 8호 매물의 가격은 3,700만원입니다. 요즘 캠핑 시즌이라 중고 카라반 매물 찾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데요. 저희가 발품을 바라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매물과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